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횡령 혐의를 받는 KG모빌리티 정용원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. 정 대표는 KG모빌리티 전신인 쌍용자동차가 기업 회생 절차를 밟기 전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. 경찰은 지난달 19일 경기 평택시에 있는 KG모빌리티 본사를 압수수색했으며 이후 정 대표는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 경찰은 정 대표와 다른 직원이 함께 공모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입니다.